건강백세를 지향하는 산자수 동의보감 큰세상약조TV입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마에 시달리며 꼬락꼬락 산다면 별 의미 없겠죠 바로 건강백세를 지향하는 큰세상약조TV는 매일 꾸준한 약조 한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립니다 즉 일일약학이죠 단 하루라도 이 큰세상약조TV의 약초방송 새로운것 안보고 넘어갈 수 있나요 오늘의 약초는 아마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를 가더라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천한 풀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지쳐 늘린 이런 풀 나무가 바로 최고의 약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깊은 산골짜기로 약초산행을 가는 중인데 지나가는 길목에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꽃도 활짝 피운 아주 귀한 약초가 있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개장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풀을 달개비 또는 다개미식계로 부르지 않나요 한방에서는 이 다개장풀을 압척초라고 하죠 즉 오리압자 발바닥척자 즉 오리 발바닥풀이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오리나 닭장 주변 오리들이 많이 노는 이러한 닭장 주변 이런데 많이 난다하여 붙여져 일입이고요 사실 이 다개장풀은 산성질이며 도구는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농촌에서 쟁기질 하다가 즉 일하다가 새차 먹고 할 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주변에 들어봐 가지고 이 풀 있었으면 채취해서 된장에 꾹 찍어 먹고 했잖아요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어린 순은 채취해서 초간장을 살짝 뿌려 그냥 생것으로 먹어도 아주 맛 좋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할 때 줄기까지 다 채취하면은 사과나 요구르트 조금 넣고 그냥 녹즙기에 갈아서 그 접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맛도 참 좋고요 많다면은 효소 담아도 좋고 또 잘게 썰을 말려 두었다가 조금씩 사과를 넣고 뿌려 먹어도 좋고 생철에 먹어도 더 좋고 녹즙을 갈아 먹어도 좋고 사실 이 다개장풀은 아무 때나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약효는 더 좋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모두 이 다개장풀 약효는 알고 나면은 또 뒤로 말람 넘어질 겁니다 이 다개장풀은 주로 약간의 습도가 높은 밭 주변이나 또는 길가 주로는 풀숲에 많이 자라죠 보다시피 키는 다 자라면 한 3,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꽃은 주로 7월에서 8월 정도 사이에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하늘 세계죠 우리 이 다개장풀은 사실 예전부터 민간에서 약재로 많이 썼기도 했고요 한방에서도 아주 귀하게 약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다개장풀에 사실 중요한 효능 하나는 바로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 한 성지다 보니 독감이나 또는 감기 들어서 열 많이 나고 할 때도 이 다개장풀 달아 드시면 몸에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기도 하고요 고혈압 환자 드셔도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변을 잘 못 봐서 질겅거리는 국련 여성이나 남자분들 이 다개장풀 잘게 썰어 그냥 녹즙 해 가지고 한 몇 잔 먹어보십시오 소변이 잘 나오죠 그리고 사실 몸에 완전히 약이 되려고 하면 한두 번 먹어서 약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먹어서 내 몸에 서서히 변화가 나야만이 약이 되는 것이지 한두 번 먹고 벌떡 일어나고 이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꾸준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개장풀 잘 봐 두십시오 혹시 집에 무슨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죠 제가 몸에 있는데 팔에 그럴 때 이 다개장풀을 꾹꾹 지어서 그 접을 꾹 발라 놓아 보십시오 덧도 안 나고 아픔도 굉장히 없어지죠 즉 화상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아서 평소에 뼈마디가 많이 쑤시거나 아파서 그럼 잘 못 건너면 계시죠 산에도 많이 못 다니고 이런 분들 나오셔서 다개장풀 줄기 뿌리까지 천체 다 그냥 걷어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평소에 오차물처럼 꾸준하게 다리 드십시오 다리 드실 때 인삼이 좀 있다면 인삼을 조금 넣고요 아니면 환기 있다면 환기를 조금 넣고 대추도 몇 개 넣고 이렇게 다리십시오 약효가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마 유정 몽정 또는 이 버전으로 우리 중년 남자들 좀 비실비실란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다개장풀 앞뒤도 보지 말고 고전하게 달에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계속 먹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먹다 보면은 당뇨 환자에게도 참 좋고요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 그리고 남자의 힘 즉 발기력도 엄청 좋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묶음 이렇게 채취해서 지금 들고 있는 모습 보시죠 이거 그냥 줄기나 잎을 지금 현재 생으로 집어 먹어도 좋습니다 사실 그래도 잘 이해 안 가고 모르시면은 제가 직접 집필한 산화초 과정백과 보십시오 이 산화초 과정백과는 깔끔한 칼라 사진에 내용도 간결하고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 참 좋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풀나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인의 약술도 마찬가지고 발효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세 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할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용 못하는데 정답은 한번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천천히 꾸준하게 드십시오 혹시 아직도 큰세단 약조 팁의 구독이나 엄지척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나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 엄지척 즉 손가락씩 쉬운 거 있죠 이것은 매 포로에 한 번씩 눌러서 색상이 새파랗게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